스프링 이즈 커밍 4월 학력평가 경제 해설 강의의 박봉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진짜 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것 같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나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고생하셨고요. 시험 보는 것만큼 해설 강의 보고 또 다시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력평가니까.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문제예요. 이런 거 반가운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고 계획 경제 체제랑 시장 경제 체제 그렇지 경제 체제 유형과 관련된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로 나누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시장 경제 체제나 계획 경제 체제가 혼합된 형태 혼합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국에서는 갑국 볼까. 가격 기구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 기구에 의해서 자원 배분하면 그걸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잖아 그래서 에이네요 에이.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의 요소 정부 계획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혼합 경제 체제 반면 비국에서는요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계획 경제 체제 이게 비래요. 그래서 비 계획 경제 체제를 토대로 해서 시장 경제 요소가 들어가 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 일 번 에이는 에이는 뭐지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의 경쟁 보장 시장 경제의 원리였잖아 경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거. 일 번 정답 두 번째 비는요 계획 경제 체제가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다고요 예 계획 경제 체제는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라고 하는 자본주의랑 짝꿍이 아니지 이게 자본주의잖아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와 달리 비는 경제 활동에서의 경제적 유인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 건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갑국에 비해 을국에서의 을국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가 낮다 을국에서는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비를 토대로라고 해서 따라서 작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 그다음에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빈부 격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지 예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해서 이 정부 계획이 들어간 혼합 경제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빈부 격차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 경제 체제 중심인 곳에서 이렇게 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빈부 격차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일 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이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이렇게 문제 보면 뭐 묻는지 모르잖아 그럴 때 얼른 선지를 봐봐 경제 주체.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경제 주체 경제 객체에 대한 문제구나 하고 가면 됩니다. 어떤 시는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주민을 위해서 제약회사로부터 손소독제를 구입해가지고 소독 및 채원 확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원했고 채용했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식재료와 양념이 함께 구성된 가정식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사업하고 있네요. 가정식 밀키트를 만들기 위해 시장에서 채소. 채소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이네 구입 그럼 이게 다 소비야 아닌 거지 그 함정입니다. 또 한편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과일을 구입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일 번 기역은 어떤 시예요 이윤 극대화. 그러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뭐지 기업이에요 기업. 틀렸죠 그렇죠. 니은은 제약회사야 여기가 기업이네. 조세를 부과하고 공공제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이다 이건 정부잖아. 그다음에 디귿 볼까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을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다음에 리을은. 가정식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생산이잖아 생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 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비읍과 달리 미음이 소비활동이라고요 여기서 소비활동은 뭐예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건 비읍이잖아. 응 따라서 들렸습니다 정답은 사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 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번 문제 정말 정말 많이 출제되는 명목 지디피와 실질 지디피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지디피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하는 이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표는 각국의 국민 경제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 자 여러분 여기 봐봐 물가 수준은 물가 수준은 지디피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나와 있네 그럼 물가 상승률이 뭐예요 지디피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이었잖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물가 수준을 지디피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지디피. 지디피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데 이 지디피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인 거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 지디피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해요 실질 지디피 분에 명목 지디피 곱하기 백 이렇게 하는 거잖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명목 지디피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준 연도 이천 십구 년이 기준 연도래 그리고 물가 상승률 지디피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억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천이십 년의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물가 상승률은 뭐라고 지디피 디플레이터의 증가율. 경제 성장률은 실질 지디피의 증가율이잖아 실질 지디피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잖아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봐봐. 명목 지디피가 명목 지디피가 이천 십구 년에서 이천 이십 년에 명목 지디피의 증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에서 이백 이로 이백에서 이만큼 일 퍼센트 올랐어요. 그럴 때 물가 상승률은 어때 이 퍼센트 올랐어 전년 대비 이 퍼센트 오른 거야. 즉 명목 지디피의 증가율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 또 여기도 볼까요 명목 지디피가 이백 이에서 이백으로 줄어들었어.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어때 물가 상승률 실질. 지디피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더 커요 얘는 줄어들었는데 얘는 일 퍼센트 올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거 수능 특강에서도 했었던 수능 특강 백 십오 페이지 사번 문제 구십 칠 페이지 팔 번 문제에서도 했었던. 명목 지디피의 증가율하고 자 해볼게요 명목 지디피의 증가율하고. 증가율율이구나 율. 그렇죠 예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율을 비교하는 거야 매년 보면 어떠냐면 명목 지디피의 증가율 보다 뭐가 더 커 물가 상승률이 커 여기서 여기 일 퍼센트 증가할 때 여기 이 퍼센트 증가했어요 이천이십 년에서 이천이십일 년에 명목 지디피 줄어들 때 물가 상승률 일 퍼센트 됐어요 명목 지디피의 증가율 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크단 말이야 이때 이때 실질 지디피는 어떻게 될까. 자 바로 이 공식을 한번 봐보자고 자 봐요. 지디피 디플레이터의 증가율 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크다고 명목 지디피의 증가율 보다 이게 더 크다고 명목 지디피의 증가율 보다 여기가 더 커요 그러면 실질 지디피는 어떻게 돼야 되지 분모는.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여기 값이 더 이 지디피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실질 지디피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구백 천구백 이천십구년보다 이천이십 년에 실질 지디피가 줄어들었고 여기 또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이십 년의 경제성장률은 천구백 왜 이래. 이천십구년 대비 이천이십 년에 보세요 실질 지디피 줄어들었어. 실질 지디피가 줄어들면요 음의 값을 갖는 거지 경제성장률은 실질 지디피의 증가율이니까. 그래서 틀렸어. 그다음에 이천이십 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이십 년 보면 실질 지디피보다 명목 지디피가 더 크다. 그렇지 봐봐 봐. 명목 지디피가 증가하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커요. 그러면 명목 지디피 증가하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커 크다고 그러면 실질 지디피 감소하는 거니까 명목 지디피가 실질 지디피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지디피는 이천이십일 년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이천십구년이 가장 크고요.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지디피 디플레이터는 이천십구년이 가장 작은 거지 왜 물가 상승률이 지디피 디플레이터의 증가율 여기보다 이 퍼센트 올랐고 여기보다 일 퍼센트 올랐어.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작고 커지고 커진 거죠. 그래서 이천십구년이 가장 작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목 지디피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률 비교해서 실질 지디피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거 실질 지디피를 파악하는 거 이거 좀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하였습니다. 예. 그림은요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고 있고 정상제인 엑스제의 균형점 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균형점 이가 새로운 균형점 에이나 디로 이동하는 요인을 제시해 볼까요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균형점이니까 수요와 뭔가 공급이 만나서 현재 여기 균형점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요 여기 공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 번부터 볼게요. 공급자 수의 증가 공급자 수의 증가는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어. 이거 보완제나 대체제 가격은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같이 쓰면 더 좋은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요. 그렇지 그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공급 증가 공급도 증가시키고 수요도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영역으로 가야 돼 씨 영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수가 감소하고 그러면 공급 감소네 공급 감소 그다음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해볼까. 공급 감소 공급 감소시켜 볼게요. 수요 증가시켜 볼게요. 이렇게 갔네요. 어느 지점 A 지점 그렇죠. 그래서 B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다음에 생산 기술의 향상 여러분 생산 기술 향상하면 어때. 그렇지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소비에 조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해볼까 자 이것도 해보죠 뭐. 해보죠 해보죠. 그래서 공급 증가 공급 증가시켜 볼게요. 공급 공급선 오른쪽으로 증가시킬게요. 그다음에 수요 감소 수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D점으로 가겠네. D로의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네.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생산에 대한 조세 부과 이제 생산에 조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의 선호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공급도 감소하고 공급 감소시켜 볼게요. 공급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요 감소 수요도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점으로 B 지점으로. C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정답은 오 번인가 봐. 오 번인가 봐. 볼게. 가겠습니다.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가해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공급이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치. 그다음에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했어.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공급 증가. 공급선을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네. 수요 감소. 수요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보낼게요. 어느 지점. D 지점이네. D 지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고르면 되지. 네. 되지.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안 어려운 문제였고요. 5번도 한번 볼까요. 5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갑은 티년 초에 이역 원. 이역 원. 이역 원을 정기예금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역 원을 분산 투자해보자고 이역 원을 이역 원을 분산 투자해서 이역 원의 이십 퍼센트는 예금에 넣네. 이역 원의 이십 퍼센트. 사천만 원이네. 사천만 원. 사천만 원이 되고요. 이역 원의 오십 퍼센트는. 일억이네. 일억이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이역 원의 삼십 퍼센트. 만 원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이역 원의 삼십 퍼센트는 육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넣네.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한 결과 뭐라고 했냐면 십 퍼센트의 수익률을 걷었대요. 그러면 이역 원의 십 퍼센트니까 이역 이천만 원이 됐네 이천만 원. 이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걸 티 플러스 일 년 초에 원금과 수익금을 전액 재투자했어 전액 재투자했어요. 그래서 금융 자산별 투자 비중을 조정해서 이십 이십 그대로 했는데 여기는 육십 퍼센트로 주식은 늘리고 채권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는 연초에 투자 총액 대비 금융 자산별 투자 비중을 나타내 주고 있고 세금이나 뭐 거래 수수료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역 이천만 원에 이십 퍼센트는 예금에 넣네 이역 이천만 원에 이십 퍼센트니까 사천 사백만 원이네 사천 사백만 원. 됐고요. 이역 이천만 원에 육십 퍼센트는 계산하면 여러 얼마 나오냐면 일억 삼천 이백만 원 나옵니다. 일억 삼천 이백만 원 네 만 원 생략하고 그러면 이십 퍼센트니까 여기도 사천 사백만 원 되겠네요. 네 요렇게 됐네. 다음 거야. 다음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보도록 할게요. 티 플러스 일 년 초에 여기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은행의 정기 예금에 투자한 금액 얼마예요 사천 사백만 원은 그렇지 전부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호가 되는 거죠. 왜 오천만 원 안 되니까 사천 사백만 원이니까 다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기역 맞아요. 기역 맞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이런 특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산 시점보다 판 시점에 더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 뭐 그렇지 이거 주식하고 채권이잖아. 주식하고 채권입니다. 채권. 네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티년보다 티 플러스 일 년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년보다 티 플러스 올바년면 이거 더하면 일억 육천 그렇죠 일억 육천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 주식과 채권 이거 두 개 더하면 일억 칠천 육백 그러니까 티 플러스 일 년이 더 크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니은도 맞고.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지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 이게 특징하는 거죠 예금 당연히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뭐야 채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금하고 채권이야 금융자산의 투자 비중에서 예금하고 채권의 투자 비중이 티년도에는 이거 두 개 오십 퍼센트. 그런데 티 플러스 일 년에는 요거 두 개 몇 퍼센트 사십 퍼센트. 그래서 티년과 티 플러스 일 년이 같지 않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틀린 거지.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죠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렇지 주식이야 주식 주식이잖아. 주식입니다. 금융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티년보다 티 플러스 일 년에 이천만 원 증가했어 아니지 일 억인데 일억 삼천 이백만 원이니까 이천만 원 증가한 거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여러분 일 번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됩니다. 육 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나타난 경제의 기본 문제 그렇지 경제의 기본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 선택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회사의 이번 신제품 출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영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존의 주력 상품이었던 어떤 동그라미의 생산량은 줄이고요 대신 신제품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이거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응. 이거네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팀별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와 관련된 것이네요. 분배 방식과 관련된 누구를 위하여 그렇지 예. 이 문제네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방식과 관련된 거 일 번. 기역에는 무엇을 얼마나 일 번이 답이네요. 예 바로 일 번이 답입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니은에는 생산 요소의 선택 및 결합 방법 어떻게 생산할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분배 방식에 대한 것이니까 틀렸고 삼 번 기역과 달리 니은에 나타난 경제 문제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여기서 효율성 기준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 나타난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틀렸죠 여러분. 둘 다 다 왜 누구를 위하여 분배할지 또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왜 발생해 희소하니까 희소하니까. 모두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기역 니은 모두 분배 방식 결정하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 니은의 분배 방식과 관련된 경제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일 번 고르면 됩니다. 칠 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번. 칠 번. 가 다로 인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했고요. X제 대체제인 Y제 생산 기술의 향상으로 자 X제하고 여기 봐. X제 시장의 변화에 대한 것이야. X제 시장의 변화에 대한 것이고. X제 대체제인 Y제 생산 기술의 향상으로 Y제 생산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Y제의 뭐가? Y제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Y제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대체제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랑 닭고기 있는데 여기 닭고기가 여기 떨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닭고기 사 먹고 돼지고기 잘 안 사 먹어. 즉 X제 잘 안 사. 즉 X제의 뭐가?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응.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어떤 재화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잘 출제됩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X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면 뭐야 이거 너무 쉽지. 수요 증가 X제 수요 증가. 그다음에 무역 분쟁으로 X제 원자재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X제의 공급 감소. 가 되겠습니다. 다 했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 번. 가만 발생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한다. 가만 발생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X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틀렸고 나만 발생하는 경우 총인여는 증가하게 된다. 그렇지 여러분 이거 뭐 그래프 그릴 필요 없지만.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런 상황 그러면 총인여는 여기가 생산자인여 여기가 소비자인여 해서 이게 두 개 이 삼각형이 총인여잖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수요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 그럼 어때 총인여가 이 삼각형만큼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인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이 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다음에 다만 발생하는 경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나요 그렇죠 안 그려봐도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감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가 균형 거래량 공급 감소시켜 볼게 공급의 감소 이쪽으로 균형 거래량 어떻게 됐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안 그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봐봐 가와 다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맞을까요 여러분.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 판매 수입이 증가할지 판매 수입이 감소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수요의 감소 정도와 공급의 감소 정도에 따라서 또는 기울기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 정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증감 정도를. 그래서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고 했어 나와 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나 수요 증가 요렇게. 그다음에 공급 감소했습니다. 공급 감소 그럼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그래서 거래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그치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이 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 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번 단리와 복리가 단독으로 나온 문제야.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수능 특강에서는 종종 나왔으니까. 표는요 삼년 만기 고정 금리 정기예금 에이 비에 각각 천만 원씩 넣는 거야. 여기도 천만 원 만 원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천만 원 천만 원을 넣는 거야. 예. 천만 원을 넣는데 이때 이 돈을 예치했을 때 매년 발생하는 이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값은 에이에 그다음에 을은 비에 이렇게 넣습니다. 응. 그다음에 천만 원씩 예치를 했고요. 에이 와 비는 각각 단리와 복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단리고 뭐가 복릴까. 그렇지 이 비가 복리가 됩니다. 왜 어떻게 보고 알았어. 티년하고 티 플러스 일 년의 이자가 다르잖아. 복리의 경우는요 그렇죠 애초에 천만 원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는요 이 천만 원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이게 복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달리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복리 그러면 얘는 단리. 단리는 뭐죠 애초에 이 원금이라고 하는 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백만 원이 붙었다는 건 여기 단리 몇 퍼센트 십 퍼센트 단리인 것이고요. 그래서 매년 이 천만 원에 대해서 십 퍼센트씩만 붙는 거야. 백만 원 백만 원 이렇게 붙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해 구십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천만 원에 몇 퍼센트. 그치 구 퍼센트야 구 퍼센트. 그래서 천만 원에 구 퍼센트에서 구십만 원 됐고요. 이제 천구십만 원에 다시 구 퍼센트를 한 거야. 천구십만 원에 구 퍼센트를 해서 구십팔만 천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구십만 원에 천만 원에 구십만 원에 구십팔만 천 원에 또 구 퍼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천 백팔십팔만 천 원에 천 원에 구 퍼센트라면 이게 여기 좀 계산이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 예 일 백 이거는 백만 원이라고 못 쓰겠다. 백 육만. 육만. 육만 맞지 구천. 이백 구십 원. 이백 구십 원 이렇게 됩니다. 돼요 예 복리 천만 원에 구 퍼센트에서 구십만 원 천구십만 원에 구 퍼센트에서 구십팔만 천 원 여기까지 더해서 또 구 퍼센트에서 백 육만 구천 이백 구십 원. 네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기역 연 이자율은 에이보다 비가 낮다 그렇지 연 이자율로 봤을 땐 이건 십 퍼센트고 이건 구 퍼센트니까 에이보다 비가 낮네요 그렇죠.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여기서. 니은은 티 플러스 일 년까지 원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죠. 이 티 플러스 일 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에 이자를 붙이면 그건 복리잖아 얘는요 원래 있는 천만 원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거 틀린 거야.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역보다 디귿이 크다 그렇지 기역보다 여긴 계속 백만 원이고 디귿이 더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물가 상승률이 십 퍼센트예요. 그렇다면 을은 천만 원을 비에 예치하는 거보다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낫다. 그래. 자 지금 여기 보면 을의 경우에 복리 구 퍼센트야.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구 퍼센트야. 근데 은행에 넣어놓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십 퍼센트야. 물가가 더 오르고 있어. 그럼 은행에 안 넣는 게 낫다고. 아니잖아. 그래도 명목상 이자를 받는 게 낫잖아요. 그냥 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보다 암튼 물가가 더 오르고 있더라도 구십만 원에 구십팔만 천 원에 이 백육만 구천 이백 구십 원을 받는 게 낫지. 그치 응 따라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틀린 말입니다. 응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이 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구 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번 문제 가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죠. 그렇죠. 예. 기본 개념도 물으면서 응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림은 엑스제 시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갑국 정부는 자 벌써 힌트가 나왔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균형 가격보다 현재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높여주는 거지 가격을 높여줍니다. 높여줘요. 예. 그래서 피 투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가격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격 이 가격 규제 정책을 뭐라고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최저 가격제지 최저 가격제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자 요거 읽으라고 했어요 여기 저 현재 이 균형 가격 피 제로예요 현재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거보다 높게 가격 무슨 선 가격 하한 선을 예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 가격 하한 선을. 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제 가격 하한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원래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치 공급은 가격이 높아지니까 공급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슨 상태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잖아. 응. 우리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나 여러 경제 전문가가 가격 규제로 인한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서 여기 있어요. 가격 규제를 유지한 채 유지한 채 피 투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라고 하는 가격 규제를 유지한 채 엑스제 소비에 대해서 단위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하는 거야.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이 수요가. 증가하겠죠. 오른쪽으로 갈 거야. 얼만큼 해주면 될까. 그렇죠. 얼만큼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랑 이렇게 만나는 선까지 해주면 될 거야. 그럼 보조금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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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피 원 피 투 만큼 만약에 보조금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공급하고 수요가 일치해서 피 투 가격 수준으로 그래서 초과 공급도 다 해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 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뭐야 지금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현재 가격이 낮아 그거보다 높게 최저 가격제 가격 하한제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것. 두 번째 기역의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까. 여기 영역에다 그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시행하니까 어떻게 됐어. 원래 균형 거래량보다 거래량도 줄어들었어. 큐도 줄어들었어요.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원래 가격보다 가격도 높아졌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소비자 잉여가 바로 이 면적이었다면 요기 요기 이만큼 면적이었다면 이제 소비자 잉여는 거래되는 곳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으로 소비자 잉여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도요 그냥 생각해 봐도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높아졌으니 소비자는 좋을 일이 없지.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고 해야 됩니다. 생산자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렇죠 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의 시행으로 인해서 큐 원 큐 투 큐 원 큐 투 만큼 뭐가 발생한 거야.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지 여기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사 번. 보조금을 보조금을 자 지금 보조금을 얼만큼. 피 원 피 투 만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증가를 해서 여기 딱 이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보조금을 어떻게 했냐면 피 원 아니죠. 피 제로 피 투 만큼으로 한대요. 피 제로 피 투 자 이만큼이야 이만큼 보조금을 한대요. 자 그럼 이만큼 자 이만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선으로 제가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할까요. 예. 수요가 이만큼만 증가하는 거죠. 보조금이 이만큼이니까 피 제로 피 투 만큼이니까. 그래서 수요가 이만큼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원래 공급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한 거 여기가 균형 가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봐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격 규제를 유지한 채 이게 가격 규제를 유지한 채. 소비의 단위당 일정 보조금액을 주는데 이만큼만 준 거야. 그러면 여전히 규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인 거지 그치 따라서 보조금을 이만큼만 주면요 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거래되는 가격은 변함이 없다. 자 뭐야 이 가격은요 이 피 투에 미치지 못하잖아 그래서 피 투에 미치지 못하니까 여전히 피 투로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투 가격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거 보기 미치지 못하니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 투 가격으로 규제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조금을 만약에 이만큼만큼 주더라도 거래되는 가격은 피 투 로.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 번이 되는 거야.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오 번 선지 볼까요 만약에 피 원 피 트로 시행하게 된다면 요거 아니고 피 원 피 트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수요 규선이 쫙 움직여졌어 그쵸 이렇게 된다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지 수요가 딱 움직여지고 새롭게 만난 여기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해서 피 트로 되는 거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번 문제 보면서 너무 감동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자 한번 볼까요. 외부 효과와 관련된 그래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그려봤지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실제로 사적 비용선 사회적 비용선 또는 수요량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야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X대 시장의 가격 수준별 공급량과 수요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업과 니은은 각각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량과 사회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량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각각 어떤 게 사적 비용이냐 어떤 게 사회적 비용이냐에 따라서 외부 불경제일 수도 있고 외부 경제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이거.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생산 측면이야 생산 측면 자 수요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수요선은 정해져 있어요 생산 측면이니까. 자 요거 한번 이렇게 해볼게 이게 사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사적 비용을 반영한 것에 따라서 현재 균형. 균형 거래량이야 이게 균형 거래량이야.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것에 따라서 보면 이게 최적인 거죠.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야. 그치 개인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적 비용선보다 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그려지게 되면 이건 외부 경제가 나타난 거지 외부 경제가.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 기억한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만약에 사적이고 자 이게 사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이라고 한다면 자 이게 사회적이라고 한다면 외부 경제가 나타난 걸까 외부 불경제가 나타날 걸까. 자 뭐 할까요 가격대별로 한번 봐봐 자 삼백 원일 때 사적 비용에 따라서 보면 사십 개만 생산해. 근데 사회적으로 해야 될 건 육십 개야. 바로 이 상황인 거지 이 상황인 거지. 뭐예요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삼백 원일 때 사십 개만 하는 거야. 사실 더 많으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기역이 사적이고 니은이 사회적일 경우에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외부 경제 외부 경제. 음. 그러면 반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자 여기가 사회적이고 자 여기가 사회적이고. 이게 사적. 비용선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읽고 쓴 거야.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 사백 원일 때 오십 개만 생산하면 돼. 그런데 사적 비용을 감안해서는 칠십 개나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외부 불경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따져보라고. 엄청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가볼게요. 엑스제일 시장에 나타난 외부 요가가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면 지금 설명드렸죠.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면 기역이 뭐가 돼야 돼 기역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량이어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맞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이 만약에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것이라면 여기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공급량이라면 균형 거래량은. 백이식 개이다. 여러분 사적 비용을 반영한 여기 볼게요. 균형 거래량 어떻게 찾으면 돼? 균형 거래량 여기 그래프 그려놨잖아. 뭐예요. 여기 수요하고. 사적 비용선하고. 만나는 곳에서 현재 시장 균형 거래량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 응 그럼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지. 뭐예요 기역이 사적 비용을 반영한 거야 그러면 사적 비용을 반영한 여기하고 수요량이 일치하는 거 어디 있어 사십 팔십 오십 칠십 육십 육십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오백 원일 때 오백 원일 때 육십게요 이렇게 쓰는 거지 응.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몇 개다 육십 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이식 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응.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니은이 니은이 사적 비용이래 여기 있네요 니은이 사적 비용이야 어 니은이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량이라면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여기다 외부 불경제도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해서 네 여기가 사적 비용. 응 여기가 현재의 균형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는 뭐야. 현재의 균형 거래량이 너무 많은 거야. 개인이 감당해야 될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요쪽이 사회적 비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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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 니은이 사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래요. 그럼 무슨 상황 외부 불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물어봤어.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불경제 상황 지금 여기 외부 불경제 상황 여기 외부 경제라고 써야 돼. 외부 경제 여기 위에요. 외부 불경제 상황 여기 있어요. 네 최적 거래량 물어봤습니다. 최적 거래량은 어떻게 찾으면 돼. 자 외부 불경제 최적 거래량. 뭐 외부 경제든 외부 불경제든 최적 거래량은 사회적 비용하고 수요랑 만나는 곳이 최적 거래량이잖아. 예. 여기 사회적 비용하고 수요량이 만나는 곳이 수요가 만나는 곳이 사회적 비용하고 수요가 만나는 곳이 최적이잖아. 예. 그러면 사회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수요가 만나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니은이 사적 비용이라면 여기 사회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수요량이 만나는 데에요. 자 가겠습니다. 네. 사회적 비용하고 수요량이 만나는 곳. 어디 있어? 여기 사십 팔십 오십 칠 십 오 여기 육십 육십 있네요. 예. 그렇다면 최적 거래량이 육십 개이 다 많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최적 거래량을 물어봤으니까 최적 거래량은 수요하고. 사회적 비용이 만나는 선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고 얘기가 되는 거야. 똑같이. 응. 그래서 육십 개이다. 맞습니다. 에이 참 진짜 진짜 내가 감동하면서 푼 문제.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니은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량이라면 니은이 사회적 비용 반영한 공급량이래. 그러면 니은이 사회적 비용 반영한 거라면 뭐가 나타난 거야. 외부 경제가 나타난 상황이야. 그럼 외부 경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외부 경제가 나타난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 외부 경제는요. 최적 최적 생산이 안보다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보조금 줘야지.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외부 경제가 나타난 상황이니까. 그래서 틀린 거야. 정답은 여러분 기억 디귿 해서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십일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경제 신문 기사고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였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네. 갑국 중앙은행은 현재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상황이구나. 침체 극복하기 위해서 국공채를 매입했습니다. 침체 상황에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는 건 그렇지 확대 통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이니까. 그래서 국공채가 있어요. 시장에 그걸 매입해. 그러면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되는 거지. 침체 상태니까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또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의 한 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겠네.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이 되고요. 그다음에 볼까 기준금리를 인상한대. 왜 인상할까. 인상하면 돈 좀 덜 빌려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은행에 돈을 맡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긴축 통화 정책입니다. 어땠어요. 어느 때 써요. 경제 경제가 과열됐을 때. 이거 과열됐다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역. 기역은 확대 통화 정책이야. 중앙은행에서 쓰니까 통화 정책이지.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기역은 갑국의 통화량 증대 요인이다. 그렇죠. 국공채 매입하면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맞고요. 니은은 을국의 투자 지출 감소 요인이다. 그렇지. 금리가 올라갔어. 그러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 어려워지잖아. 그렇지. 맞고요. 을국 중앙은행은 현재 경기 상황을 과열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긴축 통화 정책을 쓰는 거지. 그래서 침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삼 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다음 십이 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표는 이천이십일 년 갑국의 경상 수지 나타내 주고 있고요. 경상 수지는 어떻게 구성돼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구성이 되지. 근데. 우리 본 이전 소득 수지 나왔고 상품 수지 나왔으니까 에이와 비가 본원 소득 수지나 또는 서비스 수지 가운데 하나겠네.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된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외웠어 그렇지 여기 서비스 수지네 그러면 서비스 수지 그럼 나머지 하나 여기 뭐예요 본원 소득 수지. 특수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천이십일 년 각국은요 백만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했대요. 백만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 기록했으니까 여기가 천만 달러 여기 마이너스 삼백만 마이너스 백만 여기 얼마여야지 플러스 백만 달러가 나올까. 산수네 여기 마이너스 오백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빼면 플러스 백만 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단 갑국과 을국의 국제 거래는 달러화를 사용하고 양국 간에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국에서 플러스 백만 달러가 됐으니까 을국은요. 을국은 마이너스 백만 달러가 되겠네. 그렇죠. 예 여기 두 양국 간에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 번 해외 무상 원조에. 무상 그렇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전 소득 수지에 들어갑니다. 에이에 포함된다면 안 돼. 해외 주식 투자에. 카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지. 그치 주식 투자액은 금융 계정에 금융 계정에.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은 배당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주식 투자액 자체는 금융 계정입니다. 따라서 비라고 하면 안 돼. 만약에 여기 육백 되면 그렇죠 여기 플러스 백이 안 나오니까. 삼 번도 틀렸습니다. 사번. 각국의 상품 수입액은 상품 수출액보다 크다 이거 어디 보면 되는 거야. 여기 여기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각국 각국의 상품 수 이백이. 그러면 이게 나간 돈이. 들어온 보다 많다고. 플러스인데 그렇죠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오 번 되겠습니다. 오 번 보면 을국은 경상 거래를 통해서 외화의 유입액이 외화 유출액보다 작다 그렇죠. 유입액 들어온 거보다 나간 게 더 많은 거야 들어온 게 더 작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상황이 된 거지 여기가 플러스니까 정답은. 오 번 오 번. 그다음에 십삼 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얘도 좀 잘 나오는 거죠. 표는 엑스제를 독점 생산하는 동그라미 기업의 생산량에 따른 총 수입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총 수입이 나와 있고 엑스제 한 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와이제 한 개와 제트제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원료로 투입되어야 되고 이 와이제하고 이 제트제의 가격이 각각 만 원이래요. 따라서 한 개 생산하는데 돈이 얼마씩 드는 거야. 이거 하나에다 이거 세 개 그러니까 네 개가 드는 건데 만 원씩이니까 사만 원씩 드는 거네. 한 개 생산하는데 사만 원이구나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단 생산된 엑스제는 전량 판매되고요 엑스제의 생산 비용에는 요거 와이제하고 제트제 원료 말고 다른 비용은 없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지금 생산량에 따라서 총 비용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당 얼마 든다고 사만 원 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 때 사만 원. 두 개 때 팔만 원. 십이만 원. 십육만 원 이십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윤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뺀 거잖아 그렇죠 칠만 원. 십이만 원 그다음에 이거 빼면 십오인가요. 이거 빼면 십육이죠 이거 빼면 십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윤도 다 구했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갈게요 일 번. 엑스제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하더라도 엑스제 가격은 변함이 없다. 갑자기 가격 물어보네. 여러분 가격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총 수입이 이게 생산량 이게 Q 그치 총 수입이 뭐야. P 곱하기 Q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총 수입이잖아. 맞죠. 근데 가격 물어봤어. 그럼 이러면 되네 총 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가격이 남겠네요. 맞죠. 총 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가격이 남겠네. 그러면 첫 번째 가격 십일. 나눠보세요. 십 그치 가격 예. 나눠보면 구 그다음에 이거 사 팔에 삼십이 이거 나누면 칠 이렇게 되네. 그래서 하나씩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요. 따라서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 가격은 하나씩 떨어지고 있네. 십 일 십 구 팔 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틀렸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X제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해보면 되지. 여기 보면 비용이 사에서 팔로 사만큼 증가. 팔에서 십 이로 사만큼 증가. 사만큼 사만큼. 어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일정합니다. 사만 원으로 일정하죠. 틀렸고 이윤은 X제 생산량이 세 개일 때보다 다섯 개일 때 크다 이윤 구해놨네 이윤 여기 칠 십 이 십 오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일 때 십 오 세 개일 때랑 다섯 개일 때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 틀렸어요. 그러면 사 번하고 오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번 Y제 가격이 삼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이윤은 X제 생산량이 네 개일 때보다 세 개일 때 크다. 그러면 삼만 원일 때 한번 해보자 우리. 삼만 원일 때 비용. 삼 X제 X Y제 가격이 삼만 원일 때 세 개일 때랑 몇 개 세 개일 때랑 여기 보면 생산량이 네 개일 때랑 세 개일 때 요거 두 개만 개선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개일 때랑 네 개일 때 총 비용을 구해보자고 근데 Y제 가격이 몇 개가 얼마가 됐어 Y제 가격이. Y제 가격이 삼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 개일 때는 Y제가 몇 개 필요해 Y제가 Y제가 세 개 필요하고요 제트제가 몇 개 필요해 하나에 세 개니까 아홉 개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Y제는 하나당 삼만 원이니까 구만 원 들어가고요 제트제는 여전히 만 원이니까 구만 원이네 그러면 비용이 얼만 거야 십팔만 원 이렇게 되죠 산수잖아. 그다음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네 개예요 네 개 때 Y제 몇 개 Y제 네 개 들어가고요 그렇죠 제트제는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삼 사 십이 열두 개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치. 제트제는 만 원씩이니까 십이만 원 하면 되고 Y제는. 사 삼만 원씩이니까 사 삼 십이네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돼 이십사만 원이 되네 그래서 이윤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십 칠에서 십팔을 빼면. 이윤이 얼마지 이십 칠에서 십팔을 뺐어요 십팔을 뺐더니 구 구 그치 맞죠 이십 칠에서 십팔을 빼면 구 맞죠 구 그러면 구 구 만 원 그 다음에 삼 십이 에서 이십 사를 뺐어요 그치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야 그러니까 얼마 팔 그렇지 팔 맞죠 팔 이런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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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면 좀 그런데 네 개일 때 보다 오 세 개일 때 더 크네 맞네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해볼까요 이거 다 산수라서 자 이제 가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제 한 개 생산에 필요한 Z제 투입량을 한 개로 감소시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X제 Y제 한 개랑 Z제 한 개로 한대요. 어 한 개로 감소한다면 생산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만 원 요거 만 원에서 하나당 2만 원씩 되는 거네. 그치 그치. 그러면 X제 한 개 할 때 2만 원 두 개 할 때 4만 원 세 개 할 때 6만 원 8만 원. 예 그 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유는 X제 생산량이 네 개일 때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이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빼면 9 맞죠 그래서 여기 빼면 16 맞죠 여기서 여기 빼면. 21 그런가 맞죠 21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면 24. 그렇죠 32에서 8을 빼면 24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빼면 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제 생산량이 이유는 언제일 때 가장 커. 쭉 보니까 다섯 개일 때 가장 큰데 그렇죠 예 네 개일 때 가장 크다 틀렸습니다. 다섯 개일 때 가장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산수하느라고 시간 좀 들었어요 응. 시키는 대로 총 수입 총 비용 계산하고 총 수입이 나와 있으니까 총 비용 계산해서 이윤 계산하면 됩니다. 자 십사 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요. 자 이거 뭐냐면 고용지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고용지표와 관련돼서 고용율 그렇죠 그다음에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뭐냐면 십오 세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십오 세 이상의 인구가 있고 십오 세 이상의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하고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눌 수 있는 거였지 그치 그리고요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다시 예. 예 취업자하고 실업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응. 이거 그려놓고 사보겠습니다. 각국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던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분류되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응 왜냐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단념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비경제활동이었는데 대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그렇죠 구직활동을 하는 거야 그니까 아직 일자리는 갖지 않았는데 구직활동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역이야 기역 상황 그다음에 니은 상황은 뭘까 외국에서 오랫동안 구직 단념자였던 비경제활동 인구네 그런데 시간제 근로에 그래도 취업자인 거야 그러면 여기로 간 거 이게 바로 니은 상황입니다 니은 상황. 그래서 기역 상황은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그다음에 니은 상황은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로 옮겨진 상황이야. 그럼 일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으로 인해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간 거야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간 거야 이걸로 인해서 고용률이 하락한다.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고용률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죠 고용률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해요 십오 세 이상의 인구 대비해서 취업자 수 곱하기 백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여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십오 세 이상의 인구하고 취업자 수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용률 하락 요인이다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요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은 여기 여기 기역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건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요인이다.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구하는 거야 경제활동 참가율 십오 세 이상의 인구 대비해서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백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왔어요. 기역 여기서 여기로 오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전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요인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가꾸게 실업률 하락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률 구하는 공식. 실업자 수 곱하기 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 뭐예요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요렇게 취업자로 요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취업자가 늘어났으니까 경제활동 인구 이거 분모가 늘어나게 됐지 그치 여기가 늘어났어요. 예 분모가 늘어나고 실업자 그대로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전체 숫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업률 하락 요인이다 맞죠. 공식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니은은 을국의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라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 수로 가는 건데 취업자로 가는 건데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삼 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오 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십오 번 갑니다 간단한 거 같으면서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와 y제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 비교 우위제화를 생산하여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범인에서 교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국은 x제 갑국은 x제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을국은 y제를 특화하기로 한 거야 y제를 특화하기로 하였다 특화하였다. 그림의 가는요 가를 보겠습니다. 가는 뭐냐면.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x제와 y제의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에이는요 에이는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지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어떤 점에서 생산해도 효율적인 점이라고 하잖아 그중에 한 점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고요 양국이 보유한 그렇지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 이 생산 요소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절대 우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생산된 제한은 전량 소비되고 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 하얀색이 뭐냐면 갑국입니다. 갑국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뭐 그냥 제가 의미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냥 을국 네. 이게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고 예. 생산 가능 곡선 상의 한 점이라는 거야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갑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제를 사십 개 생산하기 위해서 와이제를 팔십 개 포기해 따라서 엑스제 한 개 생산의 기회 비용은 와이제 몇 개야 엑스제를 한 개 생산하도록 엑스제를 한 개 생산하기 위해서 와이제를 두 개 포기하죠 그렇죠 예 두 개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길 볼까요 와이제를 한 개 생산하기 위해서 엑스제를 몇 개 포기하는 거야 역수로 쓰면 되죠 이 분의 일 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을국은 몰라 뭐 이 점만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각국은 뭐를 특화한대 엑스제를 특화한대. 예 응 봐 엑스제 생산의 기회 비용이 와이제 두 개거든. 그러면 을국은요 엑스제 생산의 기회 비용이 와이제 두 개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왜. 엑스제를 누가 생산했어 갑국이 생산했어. 왜 기회 비용이 적으니까 그러면 을국은 엑스제 한 개 생산하는데 와이제 두 개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 여기까지 파악하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야 응. 자 그럼 해볼까 자 지금 을국은요 을국은 엑스제 몇 개 엑스제 육십 개 엑스제 육십 개 와이제 몇 개 사십 개. 이 점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엑스제만 생산한다면 몇 개까지 갈 수 있을까 봐요 와이제 사십 개를 포기해야지 그치. 자와이제 사십 개를 포기했어요 와이제. 여기다가. 옮겨서 볼게요. 울고 볼게요 엑스제 한 개를 생산하는데 와이제 두 개보다 더 많이 포기한다고 많이 포기한다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만 갑국이 엑스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제 사십 개를 포기했어요. 네 사십 개를 포기했을 때 엑스제 육십 개에서 이십 개 엑스제 이십 개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닌 거지 왜냐면 하나당 엑스제 하나당 와이제 두 개보다 더 많으니까 엑스제가 이십 개까지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십 개보다 적게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육십에서 팔십 개보다 적게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엑스제는 팔십 개보다 적습니다. 적은 숫자 요거 요걸 찾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국의 경우는 팔십보다 적은 숫자가 되어야 돼요. 그치 그래야지만 엑스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이 와이제 두 개보다 크니까 이십 개면 사십 개면 와이제 두 개니까 이거 더 적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육십에서 팔십보다 더 적은 숫자까지 가는 거야 응 그래서 팔십보다 적다 엑스제 생산은 팔십보다 적다 이걸 찾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울국이야 울국 울국인데 자 보세요. 와이제는 누가 했어 울국이 했습니다. 울국이 했어요. 갑국인 경우에는 와이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이 엑스제 이 분의 일이야 그럼 울국은요 이 분의 일보다 작다는 거야. 그렇죠 요거보다 더 작아야 되죠. 와이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이 엑스제 이 분의 일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길 특화하는 거지 기회비용이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팔십 개보다 적어요 팔십 개보다 적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지. 백육십 개보다 많아야 되는 거죠. 와이제는 백육십 개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엑스제와 와이제 이 한도 예 이걸 구해낼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울국은 엑스제 생산이 팔십 개보다 적고 와이제 생산은 백육십 개보다 많다. 그래야지만 와이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이 이 분의 일보다 적은 숫자가 나올 테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다 한 거예요. 기역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와이제 생산의 절대 우위가 있다. 한번 볼까요. 자. 갑국은요 엑스제도 울국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더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와이제도 울국보다 더 못해요. 따라서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이 같은 상태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다 울국이 다 바깥에 있어. 그래서 울국이 모두 엑스제와 와이제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틀린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울국의 엑스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그렇지 팔십 개보다 적어야 돼. 왜. 엑스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이 와이제 두 개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사십 개를 줄여서 여기 이십 개까지 늘어나면 안 돼. 생각하라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역 이후에 양국의 와이제 소비량의 합계는 백육십 개이다. 자 봐봐. 갑국이 엑스제를 생산하기로 했어 사십 개. 울국은요 와이제를 생산하기로 했어 백육십 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울국은 백육십 개 이상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는 거야. 따라서 백육십 개이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갑국은 엑스제 한 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이후가 크다라고. 이거는요 비교 우위 제하가. 비교 우위 제하가 갑국은 엑스제의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엑스제 하나당 와이제 두 개야. 그럼 교역할 때는 와이제 두 개보다 더 좋다고 말한단 말이야. 따라서 비교 우위 제하가 무역 후에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무역 이전보다 무역 이후에. 각국의 엑스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 제하가 무역 후에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두 개보다 더 달라고 할 거거든. 따라서 정답은 ㄴ, ㄹ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빠진 줄 알았네요. 깜짝 놀랐네.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기회비용 문제 이것도 나왔습니다.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문제 나왔는데요.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구하는 거야.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A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B 중에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가격이 나와 있네요. 가격이 뭐가 돼요?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A의 가격은 삼천만 원. B의 가격은 사천만 원이고요. 갑이 A, B에 대한 만족감을 화폐 단위로 평가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A 자동차가 있고 B 자동차가 있는 거야. 자 편익부터 해볼게요. 편익. 이 만족감을 화폐 단위로 해봤어요. A를 보면 성능에 대한 만족감 사천만 원 만 원 환경 보전에 대한 뭔가 만족감 이건 없네. 그래서 사천만 원. 되어 있고요. B는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사천오백만 원 이렇게 됐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비용을 따지는데 경제에서는 그치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기회비용은 뭐라고 했지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합해서 해야 된다고 했어. 명시적 비용은 주머니에서 나간 거 요기 요기 가격 단 제시된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 자동차의 가격 삼천만 원 그다음에 B 자동차의 가격은 사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하면 돼. 한 재화를 선택하느라고 놓친 것의 가치입니다. 자 A 자동차 선택하느라고 놓친 건. 그렇지 비 자동차를 타면 사천오백만 원 만큼 기쁘고 사천만 원 만큼 뺀 요거 오백만 원 만큼을 놓친 거야 이거 놓친 거야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 자동차 선택했을 때는 그렇지 이 차 만큼 놓친 거지 그래서 천만 원 만큼 놓쳤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기회비용 이거 두 개 더해서 기회비용이야. 그래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순편익을 구해봐야 되지 이거 빼보세요 얼마 플러스 오백. 이거 빼보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오백.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거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응. 끝났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편익은 A를 선택할 때보다 B를 선택할 때가 작다. B를 선택할 때 더 큰데. 틀렸고 두 번째 명시적 비용은 A를 선택할 때보다 B를 선택할 어 이게 더 큰데 명시적 여기 삼천만 원 사천만 원 틀렸습니다. 삼 번 암묵적 비용은 B를 선택할 때보다 A를 선택할 때 크다 여기 암묵적 비용 A를 선택할 때 더 작은데. 틀렸습니다. 사 번 A를 선택할 때의 순편익은. 플러스인데. 틀렸습니다. 일 삼 사 번 다 틀렸고 그럼 정답은 오 번이네요 오 번 오 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래서 이거. 오 번 볼게. B 구입에 대해서 6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이렇게 했어.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돼요. 그럼 뭐가 변할까. 자 이제 여기. 6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자 B를 선택할 때. B가 뭐냐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B야. B의 가격이 4천만 원이거든. 근데 4천만 원인데 600만 원의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지갑에서 나가는 게 돈 명시적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삼천사백만 원이 되는 거지 여기가 삼천사백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길 뺀 거 놓친 거 얼마야 내가 B 사느라고 놓친 거 천만큼 놓쳤습니다. 그렇죠 여기 천만큼 놓쳤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요. 사천오백만 원의 기쁨이고 삼천사백만 원이 되는 요만큼 놓친 거지 그치 그게 여기 들어가요. 천 백만 원 만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 사천에서 사천백만 원이네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백만 원. 여기는요 편익 사천오백에서 사천사백을 뺀 값 플러스 백만 원이네.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거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네. 따라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다면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나와 있고 그리고 원해난율 나와 있습니다. 삼국 간의 화폐 가치를 물었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그래서 원화 대비 달러화만 물었고 원엔 환율 원화 엔화의 가치 또는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지.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는 T기보다 T 플러스 원기 자 원화 대비 달러화니까 여기야. T기에서 T 플러스 1기로 가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어? 떨어졌습니다. 자 해볼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봐 환율이 하락하면 일 달러에 천 원이었는데 오백 원만 줘도 되는 거지 그치 우리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 달러 하는데 오백 원만 써도 돼 그치 원화 가치 상승.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예 반대로 환율 하락하면 원화 가치 상승이야 그러면 달러 가치는. 달러에 천 원인데 오백 원 가치밖에 안 돼 따라서 달러와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진 거지 원화 가치는 높아지고 달러 가치는 낮아진 거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볼게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T기하고 T 플러스 1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율 하락했어요. 환율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수입이 잘 되지 수입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일 달러짜리가 천 원에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했는데 이제 오백 원이야 그러니까 수입이 잘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어때요 환율 하락한 T 플러스 1기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틀렸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기업의 비용 부담은 T기보다 T 플러스 2기가 작다 자 T기하고 T 플러스 2기를 볼까요 어때요 이것도 역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거야 T 원기가 아니라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일 달러에 천 원 줘야 되는데 오백 원 또는 거기보다 조금 높으니까 뭐 육백 원 칠백 원만 줘도 됩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이 낮아집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원엔 한율 보는 거야 자 원화 예금의 n화 예금의 n화 예금의 원화 환상 가치는 T기하고 자 T기하고 T 플러스 원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기하고 T 플러스 원기 원엔 한율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엔 한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올수록 그렇지. 환율이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면 백 엔에 예를 들어서 천 원에서 천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천 원이 된 거야.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n화 예금을 넣어놨어요 n화 예금을 넣어놓으면 원화 환상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천 원에서 이천 원으로 올라간 거잖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한국 부녀의 학비 부담은 T 플러스 원기보다 T 플러스 투기가 적다 자 T 플러스 원기보다 T 플러스 투기에 떠올랐어 즉 환율이 상승한 거야. 자 이렇게 상승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보냈어. 100엔 붙여주는데 천 원 준비하면 되는데 2천 원 붙여야 돼. 학비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쵸?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오른 것은 하였고 반갑고 재밌는 문제였고요. 혹시나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표는 소비자 값과 의리 엑셀을 한 개씩 추가로 구입할 때마다 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이 개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이 진짜 말라요. 첫 번째 한 병은 나 진짜 오천 원이라도 줘도 먹겠겠어. 근데 두 번째는요. 갈증이 좀 덜하잖아. 그거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칠백 원까지 줄 거야. 아니 두 번째는 이제 괜찮아 뭐 적셨어 적셨어 육백 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갑과 을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지금 이렇게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가격이 오백 원일 때 그랬어요. 오백 원일 때 오백 원일 때 갑입니다. 갑의 소비 지출액은 천팔백 원이다. 자 오백 원일 때 갑은. 몇 개 살까. 오백 원일 때 갑은. 나 칠백 원까지 내려고 그랬는데 오백 원이네 이거 사지. 나 육백 원까지 두 개째 육백 원까지 내려고 그랬는데 오백 원인데 사지. 나 오백 원까지 내려고 그랬는데 오백 원인데 이거 사지 그치. 그럼 몇 개 사요 그치요 얘 세 개 삽니다 세 개. 예 그래서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가지고 천팔백 원이라고 할 거야. 말도 안 되지 뭐라고 했어 균형 가격 오백 원일 때라고 했어 오백 원일 때 얘 몇 개 산다고 세 개 산다고. 응 천오백 원이지. 그래서 와 칠백 원까지 내려고 그랬는데 오백 원이네 백 원만큼 이득. 아니 이백 원만큼 이득 와 육백 원까지 내려고 그랬는데 오백 원이네 백 원만큼 이득. 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가격 오백 원일 때 세 개 삽니다 천오백 원 쓰는 거지. 함정이야 함정 틀렸고 두 번째 균형 가격이 육백 오십 연인 경우에 소비자 인여는이라고 물었습니다. 의뢰 소비자 인여 육백 오십 원이면 이거 사요 안 사요. 육백 오십 원이면 구백 원까지 내려고 그랬는데 사지 이거는요 이것도 사지. 여기는요 사지. 여기는 사 안 사 안 사지 육백 원까지만 낸다잖아 육백 오십 원이면 안 사지 그럼 세 개 삽니다 인여 물어봤어. 구백 원까지 내려고 그랬는데 육백 오십 원이네 이백 오십 원만큼 기뻐요. 어머 팔백 원 내려고 그랬는데 육백 오십 원이네 백 오십 원만큼 기뻐요 이 오십 원만큼 기뻐요 다 더해보세요 얼마 인여는. 사백 오십이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소비자 인여가 천 원일 경우 갑의 소비자 인여가 천 원이라면 이 재화의 가격은 얼마인 걸까. 그렇지 육백 원인 거지 육백 원 육백 원이니까 두 개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육백 원이면 육백 원 내려고 했었으니까 여긴 인여가 없어 육백 원인데 칠백 원 내려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 인여 발생 백만큼 나온 거야 그럼 가격이 얼마다 육백 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육백 원일 때 얘 사 안 사 사지 900원까지 날려고 했는데 육백 원이 사지 이것도 사지 육백 원 내려고 했는데 육백 원이래 사지 4개 삽니다. 따라서 갑의 소비자 인여가 백 원일 때 가격은 육백 원이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을의 소비량은 4개까지 갈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갑과 을의 소비량 합계가 네 개일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의 소비량 합계가 네 개일 경우 균형 가격은 칠백 원보다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개라고 한다면 이 최대 지불 용의가 큰 순서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누가 을이 먼저 사요. 두 번째 또 을이 사요. 세 번째는요 그렇죠 갑과 을이 살 겁니다. 예 이렇게 사요 그래서 네 개가 될 거야. 그러면 봐봐 가격이 칠백 원보다 높으면. 가격이 칠백 원보다 높으면 얘랑 얘가 사져 안 사져. 안 사지는 거지.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칠백 원인데 칠백 원보다 가격이 높아봐 그럼 얘랑 얘랑 안 사져 두 개밖에 안 사진다고 칠백 원보다 높아서 팔백 원 대봐 이것도 안 사. 그러니까 칠백 원보다 높다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칠백 원보다 낮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육백 원은 넘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엑스제 소비에 개당 백 원의 조세가 부과된다면 갑과 을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백 원씩 증가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백 원까지 내려고 했었어. 내가 을이야. 물 먹는데 구백 원까지 내려고 했었어. 근데 세금 백만 원 백 원을 내래.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요 팔백 원만 내야 되겠다 어차피 백 원 빠지니까 그래서 합해서 구백 원이니까 그렇죠 예 내가 팔백 원까지 내려고 했어 근데 세금 백 내래 그럼 나 이거 칠백 원까지 그렇지 백씩 감소하게 돼야 되겠지. 함정입니다 이것도 일 번 선지 함정 오 번 선 오 번 선지 함정. 그래서 정답은 삼 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십구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구 번.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에이와 비는 각각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갑국에서는 에이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을국에서는 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은 실질 GDP 증가요라고 물가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둘 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인플레이션이야 그런데 다만 을국은 보니까 실질 GDP가 증가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상승했어 이걸 뭐라고 해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지. 이거잖아 예 총 수요 총 비용하고 총 수요예요 뭐가 그렇지 총 수요가. 에이 디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거잖아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실질 GDP도 증가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이 경우는 뭐예요 실질 GDP가 떨어졌어 그렇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려보면 얘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이야 뭐가 그렇지 총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올랐는데. 실질 GDP 줄어든 거야 바로 이러한 상황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일 번 에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총 공급 감소 그렇죠 그래프 그렸습니다 일 번이 바로 정답이죠. 엄청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 순 수출 증가는 에이의 발생 요인이 아니라. 총 수요 구성 요소 중에. 네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 수출 그치 순 수출이 증가하면 비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틀렸고요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 인상 원자재 가격이 인상하니까 총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에이의 발생 요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에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출 증가를 들 수 있다 자 정부의 지출 증가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봐 지금 총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면 정부 지출은 뭐의 구성 요소. 총 수요의 구성 요소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 수출 이렇게 했잖아 정부 지출 증가하면 총 수요가 올라갑니다. 왜 여기 총 수요 선을 올려볼게 그럼 어떻게 돼 전부 다 물가가 더 치솟아. 응 물가가 더 치솟아 그래서 이게 대책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틀렸고 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급 준비율 인하를 들 수 있다 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과열된 상황이야.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데 지급 준비율을 인하면 돈을 더 푸는 거야 은행에 남겨두는 돈을 인하면 돈을 더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1번은 너무 쉽고요 4번이나 5번 선지가 엄청 좋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부과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엑스제 시장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갑국은 틱이 엑스제를 국제 가격 십 달러에 수입했습니다. 이게 국제 가격이에요 틱이 이렇게 됐네요. 응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국내 공급은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이게 공급. 그렇죠 그런데 싸니까 수요는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요만큼을 뭐 해오면 돼 이게 수입량 그렇지 수입량 초과 수요된 만큼 이렇게 수입하게 된 거죠 그렇죠 수입량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볼게요. 그러나 각국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티 플러스 원기와 티 플러스 투기의 표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각국에서 생산된 엑스제는 국내 시장에서 전량 판매되고요 또 각국은 국제 가격으로 엑스를 무한대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수입할 수 있습니다. 티 플러스 원기에 보니까 엑스제에 개당 이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달러에 관세 부과해볼까 요렇게. 그러면 십 달러가 아니라 십 이 달러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거야 이게 티 플러스 원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효과가 있으니까 국내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네 그러면 수입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많이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티 플러스 투기 관세 부과를 유지하면서 국내의 엑스제 생산에 대해서 개당 이 달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인제 그려볼게요 문제 일단 풀어보고. 일 번 가겠습니다 티 기의 엑스제 수입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엑스제 수입량 요기. 공급은 십만 개. 수요는 이십만 개니까 십만 개를 수입해야 되겠네 그치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티 플러스 원기의 티 플러스 원기의 국내 가격은 얼마야 티 플러스 원기의 국내 가격은 십이 달러인 거잖아요 관세 부과해서 십이 달러에 생산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십이 달러다라고 해야 됩니다. 티 플러스 원기의 관세 수입은 얼마일까 관세 수입해볼까 자 이만큼입니다 얼마를 수입해야 돼. 국내 공급은 십이 만 개. 수요는 십팔만 개니까 육만 개. 육만 개를 수입해 와야 되고요 육만 개당 이 달러씩 관세 수입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수입은 십이 만 달러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 번. 국내 소비자 잉여는 티 플러스 원기보다 티 플러스 투기에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티 플러스 원기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티 플러스 원기의 소비자 잉여는 자 여기 이게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요선이에요 그렇죠 어디까지 거래되는 곳까지 여기까지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소비자 잉여야. 맞지 그다음에 티 플러스 투기의 소비자 잉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플러스 투기는 뭐라고 했냐면. 관세 부과를 유지하면서 이거 관세 부과 유지됐어요 유지되면서 국내 생산에 대해서 개당 이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내 공급량이 늘어나겠지 이 달러씩 보조금을 한번 지급해 볼게 여기 이 달러씩 그만큼씩 그러면 이만큼 공급이 이렇게 이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내 공급이 빨간색으로 증가하게 돼요 응. 그러면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여전히 여기 관세 부과를 이거 유지하면서 국내 공급은 늘어났어요 근데 수요는 여전히 이만큼 그럼 공 국내 공급은 늘어났네 공급은 늘어났네요 예 근데 여전히 그러면 이만큼 수입량이 줄어드는 거죠 수입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가격은 그대로니까 이게 가격. 그 다음에 이게 수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되는 것까지 자 이거 면적 어때. 변함이 없지 그치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어떻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 플러스 원기나 티 플러스 투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생산량은 티 플러스 투기가 가장 많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원래 십 달러일 때는 티기일 때는 그 저기 십만큼. 그 다음에 관세 부과했을 때는 이만큼. 근데 응 보조금을 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졌어 그러니까 더 늘어났지 그치. 그래서 생산량은 티 플러스 투기일 때가 가장 많다 정답은 오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제 꼼꼼히 하나하나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30분 안에 문제 풀 때 정신없이 풀 때보다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꼼꼼히 보는 게 훨씬 훨씬 중요합니다. 4월 학력평가도 진짜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수능특강 나의 수능완성 그리고 다른 해설강의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푹 쉬시고요 여러분 안녕 안녕